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4학년도 6월 모평 자연계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자, 여기가 지금 3,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일단 나와있고요. 그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 9인 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원에 뭐하고요? 내접하고 작은 원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은 f와 f'를, f와 f'를 몰라하는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로 움직인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자, 뭐라고요? 얘랑은 외접하고 얘랑은 내접하는 그런 원의 중심은 얘 두 개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래요. 그런 자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뭐냐? 이 좌치가 뭐가 될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지금 외접과 내접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외접과 내접.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외접 성질을 써볼게요. 외접 성질은 뭐예요? p부터 f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뭐랑 같겠냐면 e원의 반지름하고 e원의 반지름의 합이랑 같겠죠. 그런데 e원의 반지름은 뭐예요? 선생님이 r이라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다? r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외접 성질. 그럼 두 번째 내접 성질 씁니다. 자, 이번에는 이 p, f'는 이걸 쭉 그면 얘가 지금 내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r이거든요.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p의 f'는 이 거리는 e원의 반지름에서 r을 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다? 지금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9 빼기 r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두 개의 관계식을 세울 건데 누가 봐도 뭘 해야 된다? r을 없애자. r을 없애면 뭐가 된다? 두 개를 더하자. 그러면 얘가 p, f 더하기 p, f'가 얼마? 10이 되겠구나. 아, 더한 게 일정하다. p라는 동점에 대해서 f라는 두 점 사이까지 거리압이 10으로 일정하다? 타원이 되겠다. 누굴 초점으로 하는? f와 f'를 초점으로 하는 됐죠? 그러니까 얘가 타원의 방정식이 맞네요. 그럼 이 10이 뭐가 되는 거고? 장, 2개,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적성은 장, 2개, 길이. 그래서 a가 얼마가 되겠고? 5가 되겠고. 지금 문제에서 이 f가 3, 0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 적성은 초점의 c라 그러면 c가 지금 3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 되어야 되니 25고 9가 되니까 얘가 16이니까 b가 4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끝났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 25 더하기 16. 그래서 얼마다? 40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지금 이런 좌치를 찾는 걸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은 뭡니까? 나와 있는 외접성질과 내접성질. 그것만을 이용해서 어떤 관계식을 세워서 얘를 최대한 연결하겠다. 그러면서 좌치까지만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알아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initywire 이런 üzere 내가 먼저 찍는게 이건 이런 이걸 내가